절대의 수행! 이병옥 골프학교!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오늘도 제품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에어캐스트 프너마틱 암밴드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제품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렇게 뭐 죄다 영어만 쓰여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제가 그 골프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왼손을 강하게 쓰는 골프거든요. 팔뚝은 이런 것 같아도 이런 것 같아도 실제로 이쪽 근육이 약해서 저는 사실은 골프를 테니스 엘보 때문에 아마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라운드가 2-3회 정도, 2-3 라운드가 거듭되면 굉장한 통증을 좀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딱 멈추고 진통제 먹고 스스로 막 운동도 하고 손목으로 해가지고 이 포어 암도 키우려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저런 테니스 엘보 때문에 양쪽이 다 왔는데 테니스 엘보로 이런 저런 병원을 다녀봤대요. 그런데 그 이래도 저래도 참 낫기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암밴드를 만나면서 테니스 엘보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럴리가 있을까요? 하고 그렇게 의심을 하다가 일단 저도 그 레슨을 하다가 계속 제가 시범을 많이 보이다 보면 충격이 많이 오거든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직접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양쪽에 채우려고 두 개를 제가 구입을 했어요. 저는 참고로 이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뭐 이 물건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좋다고 해서 그 이름을 쳐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들어보면 이렇게 이제 암밴드가 나와요. 암밴드가 나오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그냥 스펀지? 이것도 그 안에 이게 아마 충격을 흡수해 주는 애 같은데 약간 뽁뽁이 같은 느낌? 이렇게 이렇게 약간 뽁뽁이. 뭐 아무 느낌 들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종이와 같은 그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벨크로죠. 우리 스위마라는 뭐 찍찍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부분에 채우냐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도 매뉴얼도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뉴얼로 어떻게 착용해라 라는 게 이제 뭐 이런 팔별로 어떤 부위에다가 착용을 하면 좋다라는 그런 설명도 있고 한데 안쪽이 아픈 부위에다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픈 부위에다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쪽보다는 바깥쪽 그러니까 충격이 많이 오는 쪽이라는 거죠. 이쪽이 충격이 많이 와요. 저는 이쪽이 안쪽이 아프신 분은 이제 안쪽에 되면 되고 저는 바깥쪽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뭐 브랜드가 위쪽으로 오게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잘 만져보죠. 한 요쯤 그러면 요기보다는 약간 밑에 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딱 대보면 여기다 바로 대면 충격이 오기 전에 여기 와서 거의 충격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오는 길목에 이렇게 대고 좀 당겨서 벨크로를 이렇게 채웁니다. 그러면 이쪽 약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채울 수가 있죠. 그러면 딱 차고 하면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바짝 위로 올리면 이 팔꿈치가 접히는 부분이 좀 불편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굳이 포장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러면 이병프로 사용해본 소감은 어때요? 오 대박입니다. 왜? 안 아파요. 그냥 여기에서 흡수를 하나 봐요. 저는 그 지금껏 우리는 테니스 엘보가 오면 예방보다는 어떤 우리가 치료에 많이 집중을 했었잖아요. 나는 괜찮아 하다가 진짜 왔을 때. 요즘은 저는 특별히 한두 개, 열 개 정도 칠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아 오늘 레슨이 많다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 에어캐스트 암밴드를 착용을 하고 제가 합니다. 사실 저는 이 용품을 프리뷰한다든지 리뷰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요. 어떤 영리의 목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 제가 직접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 영상 속에 구매를 아까 보여드렸죠. 딱 뜨는 걸로 그 화면으로 직접 구매를 했는데 이 개당 가격은 한 18,000원 정도 합니다. 뭐 좀 더 검색을 잘 해보시면 좀 저렴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당 18,000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테니스 엘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은 걸로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엘보를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만약에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이쪽 안쪽 아래쪽에다가 두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아픈 부위 근처에 이 에어쿠션을 대서 여러분들이 엘보에서 탈출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뭐 다양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훈련 도구라든지 연습 도구라든지 아니면 골프에 관련된 전체적으로 정말 좋은 게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밴드죠. 그 중에서 에어캐스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DJO글로벌이라는 회사네요. 거기에서 나온 이 암밴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철육대 구두 철육대 구두